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서전 읽기를 좋아하고 또한 평전류의 그런 독서를 무척 좋아합니다. 여기에다 저는 맥건의 인물평전을 펴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의 개인적 취향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시기나 또 그 결정적인 시기에 그 사람이 내리는 선택 그리고 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날부터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1965년생이자 수기포의 지역구를 갖고 있었던 김재윤 의원이 56세의 나이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엊그제 접했습니다. 1965년 5월 수기표 출생, 전주우석대학교 졸업, 탐라대 미디어학과 교수, 2004년 17대 39세의 나이로 초선의원이 되고 18대, 2000년 19대, 2012년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저는 김재윤 의원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또렷이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비교적 좀 잘생긴 그런 의원이었기 때문에 부음을 듣고 얼굴을 하게 되어보니까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는 2014년도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와 관련해서 2013년부터 2014년 두 회 사이에 현금과 상품권 등 5400만원치의 금품을 수사 내미로 1심에서 진역 3년과 벌금 5천만원 그리고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형이 가중됩니다. 당시 서울고부배 부장판사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심보다도 1심에서 형이 가중된 진역 4년에 벌금 6천만원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형기를 완전히 감옥소에서 막 치고 만기출소한 다음에 정치적 재기를 모시겠지만 여의치 않았고 결국은 엊그제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5400만원은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400만원이란 그런 뇌물은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걸기에는 너무나 적은 액수의 돈입니다. 아무튼 김재윤 전 의원은 법 개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을 수수하였다는 그런 혐의 때문에 출세에 가도해서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대학 교수를 지내다가 39세 초선 의원으로 입신해서 3선까지 아주 순항을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사자성으로 이야기하면 소년급제한 사람입니다. 이런 시기에 출세했는 그런 사람이란 것이죠. 그러나 순간적인 실수와 실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려운 상황으로 자신을 내몰고 말았습니다. 그런 결정을 해서 안되는데 그런 후회막급한 상황은 대부분 실수나 범죄를 행한 이후에 대부분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점과 관련해서 저는 항상 떠올리게 되는 그리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크리스탄선 교수의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책을 보면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교훈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번에 딱 한 번만 봐주자 이번에 딱 한 번만 청탁을 들어주자 이번에 딱 한 번만 뇌물을 받자 이런 결심이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결심을 불법적인 일이거나 부정의한 일에 가담하게 될 때 그 결정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한계적 사고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 한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딱 한 번만 불편하면 딱 한 번만 그냥 눈 감고 넘어가게 되면 이런 한계적 비용만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딱 한 번으로 인한 한계적 비용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총비용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행한 사람의 전체 인생을 비용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전체 비용은 그 사람의 인생이나 그 사람의 경력이나 그 사람의 생명 전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윤 전 국회의원은 54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지만 그 수수에 따르는 편익은 한계적 거는 비용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날려버리는 총비용은 엄청나게 컸다는 것이죠. 부정한 것에 대해서 딱 한 번만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두고 고민에 빠질 때면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으로서 한 번 정도 체크해야 될 것이 지금 내가 선택하는 한계적 사고가 아니라 그야말로 총비용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가족의 안위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김재윤 전 의원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이 이야기를 제가 꺼내는 것은 6월 28일 월요일 인천 연수구을 재건표를 다루는 소위 천대협 주심이자 대법관 이해 3인의 대법관의 처신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대법관들은 이제껏 선거소송을 대해왔듯이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딱 한 번만이란 그들의 결정이 그들의 인생과 경력 전부를 다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 무효소송은 민경욱과 정일령의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소송이 아닙니다. 선거 과정이 공정했는가 불법이 없었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천대협 대법관 외에 3인의 대법관은 법과 양심과 양식과 정도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이나 또 누군가의 친소관계 때문에 사전투표함에서 튀어나온 다량의 어쩌면 전부가 될 수도 있는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 문제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되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은 선거 무효소송입니다. 당락을 대법원이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대로 된 표가 개수가 됐느냐 아니면 위조된 표가 투입됐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이것은 뇌물을 얼마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범죄에 속합니다. 선거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위 선거의 청렴성과 무결성을 위반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파괴하는 그런 아주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대법관들이 그와 같은 중채화 대한 그런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과연 이 문제를 적당히 덮었을 때 대법관들의 그런 판결과 행위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이 침묵할 수 있을지 그들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크리스탄슨 하버드 경영대학 교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한계적 사고 한계적 비용에 갇히지 않고 총비용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그야말로 사전투표함에서 가득했던 인쇄된 인쇄될 수 없는 그런 인쇄상태에서 인쇄로 기표가 된 사전투표제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